안녕하세요. 잿비 집사 용식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잿비가 엄청 깨워서 일어나봤는데 잿비가 너무 귀엽게 쳐다보더라고요. 졸려 죽겠지만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눈은 거의 반만 뜨고 촬영했어요. 지금부터 잿비가 집사를 어떻게 깨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잿비가 집사 용식쿠입니다. 아아.. 아파.. 아아..아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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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잿비가 집사 용식쿠입니다. 집사2장 저기가 힘들지 않아 아프다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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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몽사몽 중에 촬영해서 그런지 촬영한 게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삐는 똥꼬발랄합니다